자 우리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국기로 넘어와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 제목은 헌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첫 번째 말씀 불타는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그 핏 데이비스라는 분이 쓰신 데디케이드라는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작년 한 5월쯤에 미국말로 나왔고 우리말로는 올 초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전념으로 번역됐습니다. 책 한 번 보이시네요. 이 원래 데이비케이드라는 책 제목에 보시면 부제가 붙어 있는데 소제목이 뭐냐 하면 The Case for Commitment in an Age of Infinite Browsing 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제가 요즘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인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고 또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책입니다. 이 저자가 하버드 로스쿨 졸업식에서 A Counter Culture of Commitment라는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 영상이 3천만 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이제 연설문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해도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이 책을 살짝 스포어를 그냥 아예 해버리겠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늦은 밤 볼거리를 찾아 넷플릭스를 뒤적이기 시작한다.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제목도 훑어보고 예고편도 몇 개 보고 후기까지 찾아서 읽어보지만 영화 한 편을 딱 골라서 진득하게 보기가 쉽지 않다. 순식간에 30분이 흘렀으나 아직도 탐색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스크롤만 내리다가 결국 TV를 끈다. 이제 와서 뭔가를 보기엔 너무 피곤했기에 더 늦기 전에 이만 잠자리에 든다.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 난 이것이 지금 세대를 정의하는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폴란드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리퀴드 마더네티라고 한국말로는 액체근대 좀 이상하죠. 영어로는 리퀴드 마더네티 액체근대라는 말을 빌려와가지고 현대인들이 어느 한 가지 정체성 또 장소 공동체 이런 거에 스스로 묶어두기를 원치 않으며 그래서 마치 액체처럼 어떠한 형태의 미래에도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에 머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현대인들의 미덕은 한 곳에 머무르는 진득함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브라우징을 잘하는 민첩함이다. 전념하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 커밋하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카운터컬처 하면서 이 소위 자발적 전념이라는 긍정적인 대안을 이 작가가 제시하는 겁니다. 저도 아직 이 책을 완전히 다 끝까지는 못 읽었고 중간쯤 와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기독교 정신과 맞닿아 있고 또 때마침 출애국기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 출애국기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애국기 강의 시리즈 타이틀이 헌신을 위한 해방이라는 이 타이틀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그 떠오른 타이틀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왜 전념하지 않고 인프넷 브라우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세 가지 답변을 내놓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은 세 가지 답변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후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느 하나에 전념했다가 훗날에 다른 거 할 걸 하고 후회할까 걱정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에 대한 두려움 무언가와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헌신하면 그로 인해서 내 정체성 평판 레피테이션 또 통제감 이런 거에 혼란이 생길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언가에 헌신하면 그로 인한 책임감 때문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거요. 이걸 이제 쉬운 예로 제가 설명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걸 하나 예를 들자면 순장에 헌신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순장에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세 가지 인 거겠죠. 내가 순장으로 헌신했다가 나중에 순장 말고 다른 거에 시간을 투자했으면 더 좋았을 걸 같은데 하고 후회할까 봐 걱정하는 거겠죠. 또 순장이 돼가지고 목사님과 유대관계가 생기고 다른 순장들과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슬슬 평가하기 시작하는 게 싫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삶이 통제될까 봐 두려운 거죠. 또 순장에 헌신하면 책임감 때문에 다른 재미있는 액티비티 취미활동들을 많이 못하게 되고 기혼자라면 가족들한테 소홀하게 되고 청년이라면 연애할 시간도 없어지고 이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에 너무 헌신하고 전념하면 나만 손해야 하는 자기 방어적인 생각이 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내 말이 이렇게 대답하고 싶네요.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면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가져야 될 카운터컬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세는 모세는 출애국 비전에 전념하는 뭐 제가 예전에 표현했던 표현으로는 뭐 흔히 흔한 표현으로는 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출애국 비전에 올인하고 전념하는 헌신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자 모세는 인생의 후반전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전념하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자신이 사실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죠. 모세는 나이 40에 이집트에서 사람 때려 죽이고 미대원 광야로 도망쳐 나온 도망자고 또 나그네로서 방랑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또 인생의 사명을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시절이었겠죠. 당연하겠죠. 아주 인생의 프라임 나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40세에서 60살까지 광야에서 그런 세월을 보냈으니까 우리로 치면 30살에서 60살까지 인생의 프라임 타임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고민과 방황하는 시간들을 당연히 보냈겠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보이지 않게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느즈맞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이 40에 혈기왕성할 나이에 정의감으로 불타오르던 그 모세가 아니라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노년 80 나이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요즘 우리 평균 수명으로 하면 60에 황갑의 출애굽 사명을 받게 된 셈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계속해서 바로왕 앞에 여러 번 나서서 도전하면서 카운터컬처 하는 발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죠. 자기 말 못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빼도 안 되는 거죠. 가야 되는 상황에 됐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고 구태타죠.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야말로 카운터컬처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운터컬처라고 하는 커피빈 회사도 있죠. 저도 이 커피 좋아하는데 오늘 어쩌다 책광고 커피광고 막 이러고 있네요. 돈 한 푼도 못 받는 압광고 하고 있습니다. 대이집트 제국이 오랫동안 이루어둔 이 대세 문화를 거스르고 카운터컬처 하는 이 히브리 종들 히브리 공동체의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종에서 여우와의 종으로 그 정체성이 변하고 여우와께 헌신하고 여우와만을 섬기고 전념하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그 출발선상에 놓여있는 그 출애굽 공동체의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부름받았다라는 점에서 헌신을 위한 해방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고난과 핍박에 시달리던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이 바로라는 절대 권력의 그 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통쾌한 구원이야기 이게 바로 출애굽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출애굽 프로젝트 이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 모세를 캐스팅하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이름하여 조지 부시가 아니라 버닝 부시입니다. 원고에 써있어서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은 신해산에서 웅장하고 장엄하게 모세 앞에 40년 만에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모세가 광야에서 흔히 보던 평범하고 초라한 나무 가시떨기 나무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고 발걸음을 돌이켰죠. 그래서 떨기나무로 갔습니다. 이 한 번의 작은 발걸음의 돌이킴이 모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가시나무를 말하는 건데 이 나무는 백향목이나 감남나무나 종려나무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보통 좋은 나무 얘기할 때 이런 나무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가시덤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고 볼품없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모세를 상징하는 거다 싶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노예로 볼품없이 꿈과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가시떨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이 불어서 함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신기한 광경이죠. 원래 가시떨기는 불에 붙으면 엄청 잘 타서 싹 없어져 버리는데 안 타는 거죠. 분명히 기적이고 놀라운 광경이죠. 볼품없는 가시나무에 하나님의 능력이 불이 붙어서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 있던 모세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죠. 요소아 5장을 생각할 수 있죠. 요소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화로 들어가기 전에 요소아 군대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했던 말이죠. 요소아한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 사명을 감당할 모세와 가난한 정복의 사명을 감당할 요소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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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동지방에서 이 맨발이 된다는 것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시할 때 스스로가 신발을 벗는 거고요. 또 고대의 종들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원래가 벗을 신발이 없죠. 맨발입니다. 그러니까 맨발이라는 건 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식인 것이죠. 결국 모세는 바로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옛날 과거 좋은 스펙의 명함 한 줄 그 스펙 한 줄 들이미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그런 신분도 이제는 아니고 또 이집트의 종도 아닌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집트로부터 해방돼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자유케 하시려고 모세를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역설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의 종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이죠. 바로의 종은 자유가 하나도 없는 로봇이 되고 기계가 되는 노동기계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종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참 인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의 종은 바로를 기쁘게 하는 퍼핏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끊임없이 해주는 기쁨조 퍼핏이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충만한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것을 일투적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 너 커피 마셔라 홍차 마셔라 그러시지 않죠.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그리스토인들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자유로운 종으로 부르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릴 적 갈대상자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거라고 이 출애국 프로젝트를 알리는 말씀을 모세한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원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지즘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들을 다시 약속했던 가난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모세한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손사래를 치죠.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바루왕 앞에 나가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출애굽 해가지고 이 호랩산에 와가지고 다시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예배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로 헌신하는 헌신의 대상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제일 먼저 나와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뭘 제일 먼저 지시합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 예배 규정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가 그 다음 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산제사로 우리 몸을 우리 드리는 헌신이라고 로마서 복음 설명하고 제일 먼저 임페라티브 할 때 명령문 나올 때 네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얘기 헌신하라는 얘기를 로마서 12장에 제일 먼저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럼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죠.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데 그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 찾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죠. 왜요? 많지 않으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벨같은 온전한 예배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맨발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 영과 진리안에서 겸손하게 예배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죠? 모세가 선 게 그냥 땅인데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땅은 평소에 있던 그 땅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믿죠. 그걸 하나님의 옴니프레젠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편제 한국말로는 편제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디나 계시다는 하나님의 편제와 하나님의 임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다 계시죠? 어디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편제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편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죠? 계실 거야라고 편제를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느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부분인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특별한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약의 자녀들과 특별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걸 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죠? 바로궁에도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시지만 요셉과 특별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 전에는 임재라고 표현한 프레젠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프레젠스에 있는 사람이 형통한 성공한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신발 벗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거 처음 불륨 받았으니까 신발 벗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은 신발 벗은 맨발의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화려한 과거의 신발을 벗고 미디안 나그네로서의 실패자처럼 여기던 이 열폐감의 신발도 벗어버리고 완전히 맨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배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종교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는 건데 왜 가까이 안 가느냐 우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는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막연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태도 잘 살아왔으니까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에 모든 덕지덕지 붙은 훈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신발 벗고 맨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예배를 제일 잘 드립니다. 눈물 콧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자리로 불러서 여러분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습관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시간 때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라는 거는 사실 주중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에서 드릴 예배 전체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주일날 하는 건 한 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부활이 안식구 첫날이지 않습니까? 이 한 주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열망을 담아서 리허설하되 진짜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일상의 일터로 찾아오신 셈이죠. 삶의 일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로 올 겁니다. 이 주일 예배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양치고 있는 똑같은 일하고 있는 40년 동안 똑같은 일하고 있는 그 자리로 오신다고요. 부르시로 한없이 세속적인 자리로 여기는 별 소망이 없어. 다 교회 가야 뭐가 다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던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정작 찾아오시는 요셉이 가정총무로 일할 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모세가 양치고 돌아다닐 때 한없이 별 볼일 없어 보이고 늘 똑같은 체바퀴 도는 삶의 현장 속에 그 속으로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그 여러분이 가는 그 학교 가기 싫은 그 학교로 오신다고요. 그 학교 안 가면 못 만나는 거예요. 출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 얘기입니다. 학교 맨날 학교 가기 싫다고 저희 집 애들만 학교 가기 싫은 건 아니죠. 눈 오면 막 예스 하고 하나님이 그리 오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가둬놓으려고 그러죠. 여기서 예배하고 그냥 빨리 보내드리죠. 그게 안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보기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주일에 오실 것 같잖아요. 제 예상으로 그래서 예상을 빗나가시겠지만 월요일쯤 메이비 월요일 오 또 2단 되겠네 이러다가 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만 악마의 편집으로 잘라가지고 또 하도 유튜브 무서워가지고 요새 2단 되겠네 이러다가 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만 악마의 편집으로 잘라가지고 또 하도 유튜브 무서워가지고 요새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계상도 여러분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스스로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나무 가시떨기 같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한 민족의 구원자가 아닌 전 인류의 구원자의 높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2의 출애굽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그 뜨거운 불심판을 참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정한 출애굽을 꿈을 이루셨고 마침내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1위 피니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전념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붙은 십자가 나무로 발걸음을 돌이키고 우리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전념하고 헌신하는 인생이 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십자가 나무에 계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신발을 벗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자유자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극신 구원의 이야기 속에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추건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자막 제공 및